후우 여구하러 가자 후우 의도하는게 뭐지? 잘 가네 제인 잡으라 스플리터 에라이 한번 스플리터 슬라이더 죽고 죽고 놓지 말고 좋았어 슬라이더 손끝으로 좋아 잘 들어갔어 좋아 잘 들어가고 있어 좋았어 슬라이더 한번 가보자 이제 들어가야지 으쌰 여구하러 가자 자 10개만 던지고 가자 직구 4개 변화구 4개 직구 2개 사고 마무리 자 10개 한번 던져보자 10개 직구 4개 높았어 높았어 0 1 오케이 맞았어 하나 둘 오케이 둘 셋 침차게 넷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자 변화구 슬라이더 슬라이더 오케이 맞았어 웬일이야 넷 다섯 스플리터 한번 가보자 스플리터 약간 바닥으로 해도 좋고 어이구 맞았어 어이구 맞았어 찍으면 잘해요 커브 남은 거 다르비쉬가 요새 던지고 있는 너클 커브를 한번 놔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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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 그러니까 사선이어서 너클 커브로 슉 빠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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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개 남았어 직구 두개 갑시다 마무리 하하 하하 높았지 뭐 공은 잘 들어갔어 자 라스트 하하하하 아아 마무리 좋았어 고마 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에 광대하였습니다